말 못한다고 하면서 혼자 다 말해버리는 사람 말 못한다고 하면서 혼자 다 말해버리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모세가 부르심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다섯 번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한 게 3장 11절 내가 누기에, Who am I? 내가 누기에 가겠습니까? 이것도 거절로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누굽니까? 대답 안 하고 함께한다 두 번째 거절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누가 보냈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3장 13절의 질문인데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대답이 아니라 설명해도 몰라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나야 그냥 내가 설명한다고 아니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1절인데 백성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죠 세 가지 이 적을 보여줄 테니까 이러면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너를 따르려고 하는 용기는 생길 거야 그 얘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소를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뺐더니 다시 집어넣었더니 온전해지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강물을 부었더니 피가 되는 거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려서 사람들이 널 따를 거다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네 번째 거절은 오늘 본문이에요 4차 거절은 10절이 나오는데 저는 말 못해요 그랬더니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인마 그러면서 말하는 거고 5차는 뭐냐 하면 노골 쪽이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드디어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노를 바라시면서 아론 붙여줄게 이런 얘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런데 뒤에 읽어보세요 아론이 얘기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다 모세가 혼자 떠들어요 지금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서 우리는 이상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섯 차례나 거절하나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왜 거절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신뢰하지 않아서 그거라기보다는 전 단계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그쪽이 크기보다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옆에 쓰임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쳐다본다고요 내가 말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나는 뭐 수줍음을 타서요 누가 자기 쳐다보래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나이 들었고 힘이 없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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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더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훈련시키려고 버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는 책임져 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르시죠?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전제를 꼭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 그 내용 한번 봅시다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인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인이다 시부리 원문 표현 그대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잡니다 나는 말 잘못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원문은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저는 직업이 말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제 특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말로 설득해서 백성들을 선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데서 부하에게 더 말 많은 애들은 참 하기 힘들죠 시킨 애들은 하면 될 건데 꼭 뭐 뭐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일일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수준이 좀 높으면 설명해도 알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네가 꼭 알아야 되니 그렇게 붙잖아요 네가 꼭 알아야 되니 일단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면 또 어때요 순종하다 보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쓰임 받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말 다르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기다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거 원문은 이게 아니고 나는 말도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반성했어요 우리가 살을 빼야 되겠구나 말도 무겁고 무거운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무거워 그러면 아프다는 뜻 아니에요 뜻이 그거예요 말도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 나는 입도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볍게 되는 거죠 부르심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의 뜻이냐 우리 신약과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레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잘 보면요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자기를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로 부르십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등감은 제가 볼 때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열등감은 치유가 되는데 교만은 치유가 안 돼 그러면서 열등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아요 교만한 사람보다는 그건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포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변지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지 않을 사람 빨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그릇은 뭐냐면 말씀을 변지시키지 않을 사람 그래서 너무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도마을도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아테나에 가서 자기 철학적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능력이 하나도 없고 아테네에서만 교회가 없어요 아덴교회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이죠 이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오직 십자가와 그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증인되버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이런 거 있지 않으면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할 때 제가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굳이 두 번째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자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만 잠깐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예배 분위기가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너무 배운 게 많아서 그러다 보면 자기 배운 거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어떤 때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성지술을 한번 갔다 왔어 말씀은 증거하는 거 맨날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설교 중에 녹아들어가면 좋은데 오히려 그분은 그런 경험은 없는 게 나아요 그런 게 괜히 있어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제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 증거하는데 녹아들어가서 말씀 증거하는데 어떤 예증이 되거나 힘이 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말씀은 도해시해버리고 그게 너무 귀중한 거라서 그거 증거하려고 그러다 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시키죠 그거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다 죽어서 녹아질 때까지 가루가 돼야 쓰임받는 거지 덩어리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보세요 만약에 40대 때 쓰임받았다 그러면 자기 증거 안 하겠어요? 걸빛하면 왕자 때 이야기 뭐 너 이집트 왕자였어 그때 경험 얘기하고 그런데 40대 때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못한다 그러잖아요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 구약에서 제일 잘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든다는 모세입니다 신약에는 누구예요? 베드로 특징이 왜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바닥의식 부르신 받았을 때 모세도 바닥 베드로도 바닥 또 다른 말은 백지예요 백지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 좋은 사람은 누구냐? 백지 같은 사람이에요 백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변질 안 시키죠 받은 그대로 증거하죠 그대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사람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복잡해 뭐 일 하나 시키려고 하면 복잡해요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심각하고 다 따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쓰거나 아니면 박사를 내서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체에서도 체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해요? 이 사람 가르쳐 줄만한가? 성량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최근에 중소기업도 아니죠 한 천명쯤 되는 종업원이 있으면 중소기업보다 큰 기업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명문대 출신 안 쓴대요 명문대 출신들 취업이 안 된다 대견만 가려고 하다가 약간 눈이 안 써도 온대요 1년을 못 버텨고 나간대요 조금 있으면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회사가 그런 사람들 장난치는 데냐고 누구를 쓰느냐 하면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올해 남을 사람인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가르쳐 줄 만한가? 남을 사람인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건 일꾼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명문대 나오고 토익 점수 놓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보여줄 줄 알아야지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 오히려 그런 데 가서는 토익 900이 넘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뽑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오래 있을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제대로 해야지 생각을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이러면 쓰임받을 수 있다 능력 있는 데는 안 쓰셔요 충성 없는 데 왜 써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거는요 오히려 없는 게 낫다니까요 백지가 낫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것도 다 죽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요 빨리 시각 바꿔야 돼요 11절 여호와께서 그 얘기 이러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하나님은 그런 거죠 내 앞에서 별 소리 다 하네 내가 만든 메이컨인데 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용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이미지 하나를 설정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릇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은 그릇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을 잘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 그릇이 갖춰야 될 것 딱 하나예요 깨끗한 그릇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설거지 잘 된 그릇으로만 돼 있으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꺼진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키지 않는 그릇 그런 좋은 그릇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부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죠 모세가 이럴 때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실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딴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멘하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시고 오히려 나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것저것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왜 불러요?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든지 내 숨어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게 만드시는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성력으로 기름 부어주든지 하여튼 부르심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느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안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별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기만 하면 은혜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죠 영성의 영성 참 묘하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존재하기만 해도 그냥 든든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 것과 안 한 것과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잠깐 능력 얘기하지 마세요 더 죽고 더 죽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되는 것 그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은사를 개발한다기보다 사람을 이렇게 픽업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해요 자꾸만 그 준비도 안 되면서 설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앞장서면은 참 준비된 게 되게 중요한 건데 힐손 철치 얘기 하나 할게요 목사님 계셨는데 교회가 음악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 데니까 콰이어가 있었습니다 콰이어라는 건 뒤에 합창단 같이 숨어서 코러스 더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싱어들이 있고 몇 명 서서 우리가 지금 콰이어는 없는데 그런데 콰이어 하는 사람 가운데 그 노래가 들리겠습니까? 목사님이 여러 사람이 부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표정인지 뭔지 그 사람을 싱어로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콰이어 그만하고 앞에 나와서 싱어해라 싱어해라 여러 명이 싱어 중에 하나가 되라 그런데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역질을 시키니까 그건 했죠 네가 정 못한다 그러면 볼륨을 좀 줄여줄게 그렇죠? 볼륨 크게 한다고 들리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 때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요청했던 게 뭐냐면 넌 싱어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라 잔양 인도자가 되라 예배 인도자가 되라 그런데 또 못한다 그러죠 이 사람한테 못한다고 하는 게 은사니까 그래서 한다는 사람을 쓰면 안 돼 내가 보니까 못한다 그런 사람을 자꾸만 권유해야 돼요 못한다 못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도 여자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광고 이후에 그냥 맡겨버리고 내려가버렸어요 이제는 뭐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갑자기 시킨 갑자기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찬양 가운데 다 뒤집어지고 정력에 강력한 임자가 있고 그 여자가 달린 책 달린 책 그 다음부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The Kiss of Heaven 주말씀 향하여 주말씀 향하여 나아가리라 주말씀 향하여 할 때마다 제가 천국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각이 보이고 또 하늘 나는 새도 주선길 도우시나니 I will learn to you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그 감동들이 있어요 감동들이 한번 찬찬히 들어봐요 우리 호주 그러면 생각나요? 호주 하면 생각나나 생각나나? 사실 호주에서 나온 인물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여기 호주사람 없죠? 별로 없잖아요 있어봐야 호주머니밖에 더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호주에서 이 달린 책이라는 영적 거장이 나온 거예요 실속이 사실 이 달린 책 때문에 알려진 거 아니에요 찬양으로 제가 볼 때 전 세계를 한 10년은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뒤집어 10년 더 되나? 15년? 지금은 좀 많이 영향이 약해졌지만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배를 풍성히 만들고 지금 강나라 바다의 예배의 부흥이요 이 달린 책의 영향이 있어요 달린 책의 영향이 있다고 하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교회 찬양들이 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지구 몇 바퀴 돌 수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 없이 그들을 불러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하나 제대로 세우면 예배가 다 살아나고요 또 준비한 다음에 세워놓으면 예배 다 망치고 하더니 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감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붐의 문제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추천을 안 해주는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적극적인 거 좋아요 적극적인 게 뭘 나빠요 그런데 절대 오버는 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 표현하는데 주변이 조용해 제가 할게요 그랬는데 조용해 그러면 자꾸만 하면 여러분들 참 비참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은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게 임재가 있고 영감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주변 사람이 몰라주느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을 좀 이해해 들으라고 그래서 인생은 오버하지 않는 게 되게 좋습니다 추울 때는 오버 코트나 입고 오버는 하지 마십시오 오버하지 말라고 아니면 더 준비를 하고 있던지 항상 적극적인 게 중요해요 그런 오버는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기름 부어주실 때 이 달린 책같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다섯 번째 노하셨죠 레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다섯 번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형이 있지 않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아론이 형인데 세 살 형인데 형이 너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것도 기도가 되세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여러분을 볼 때 학생들이 막 기뻐해요 하나님 축복임하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준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기쁨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말 못한다 그랬지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론 붙여줄게 그런데 이걸 한번 좀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요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론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붙여줘서 유익함이 있었나요? 아론이 말 잘하는 걸 통해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 말 잘하는 걸 통해서 수습한다고 했던 일이 뭐예요? 금 갖고 와라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의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꼭 그래요 교회가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각자에게 부어진 은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쓰임받는 은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이 아론의 말 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의 장점이 교회 분란 일으키는데 반역하는데 마귀 종로를 타는데 다 쓰임받아요 말 잘하는 게 언제 쓰임받았어요? 우상숭배할 때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장점이라고요? 장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충성 없는 장점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 없는 장점 충성 없는 능력 너무 존중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실제로 보세요 아론은 말 잘한다 그러는데 이때 위에 싸먹을 데가 없었고 무엇을 자기가 말 못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 더 잘하죠?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이 말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백성들 앞에 혼자 떠들고 여기서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외에는 별로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건지 아니면 달린 책같이 모색에도 속에 있는 말 잘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러는데 성경 반 넘게 자기가 썼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말 못한다가도 아니에요 우리 약정 가지고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다 돼요 건강해요 하나님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맨날 마지막 성교예요 마지막 성교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교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건데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언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언어 제가 일본어 언어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 그냥 말씀 말 그래도 되는데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 창조도 언어로 시작됐죠? 종말도 언어로 끝나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실행력과 영향력 말이 행동으로 가야 돼요 실행력과 그러면 영향력이 생겨요 말 언어는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언어에요 언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은 그래서 정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은요 화살 같아요 가슴이 와서 빡빡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 총각이라고 하면 어떤 처녀한테 총각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팍팍 껴서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다 늙어서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시절도 있어요 말 한마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하바쿠스 2장 4절의 말씀이 팍 꽂혀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그 말씀이 팍 꽂혀가지고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언어의 능력을 주십시오 언어가 맛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감칠 나시라요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기름붐이 있어요 언어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혼미해지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원죄 이전에 죄 짓기 이전에는요 말은 능력이었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었고요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였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었죠 잘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었죠 아담이 동물도 이름 지으라고 하나님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죠 너는 코가 기네 코끼리 코끼리 된 거예요 너는 목이 기네 기린 기린 된 거예요 너는 돼지 잘 먹어도 돼지 그래서 돼지 그래서 돼지가 되고 뭐 이렇게 이름 붙여줬잖아요 이름 붙여진 대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졌어요 선악과 이후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잖아요 언어가 깨진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죠 교만과 거짓말 마귀의 특징이에요 교만함과 거짓말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들 이 언어에 혼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샵에 갔어요 가서 아메리카노 그러면 아메리카노 나와야 되죠 그럼 질서예요 오더 오더 한 그대로 하면 오더예요 오더 한 대로 하면 오더가 생겨요 오더 한 대로 하면 질서가 생긴다고 아메리카노 그랬더니 카푸치노가 나왔어요 왜 이거 나와요 내가 아메리카노 시켰잖아요 언제요 이러면 싸움에서 바비킴 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사실 바비킴도 제가 볼 때 불쌍해요 업그레이드해서 샌프레이스 갈 때 자기가 분명히 비즈니스를 업그레 했대잖아요 마일리지 모아놓고 그런데 이코노믹으로 갔다면서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이름이 비슷했대 그 사람 진짜 이름이 미국 이름이 로버트인가요 로버트 로버트가 문제 항상 김 로버트 도균 도균 김 로버트 도균 그런데 김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김 컷마치고 로버트 그러니까 로버트 킴이야 로버트 킴 바비킴이 아니고 김밥이 아니고 바비킴이 아니고 로버트 그런데 도균 없는 사람한테 줬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혼돈이 벌어진 거예요 언어의 혼돈이야 언어의 혼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명확하게 언어 생활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뜻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청각하게 말 집어넣겠다 그때부터 언어가 살아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언어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언어가 머릿속에 팍팍팍해요 말이 바뀌어 말이 말씀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표현에도 입에서 말씀이 나가요 명확한 말씀이 나가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가고 그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들어볼 때 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보면 이 사기치는 사람이나 마귀의 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틀려요 아침에 했던 말하고 저녁에 했던 말하고 틀리고 안 맞아요 그게 실행 얘기 안 받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거짓말해요 안 했다고 그러고 쓰리 같은 얘기는 안 하고 성령을 쭉 말해주면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언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언어의 변화가 있는 믿음의 종들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사신들 가면 그 사람이 높은 지위가 아니지만 어명이오 그러면 높은 사람도 다 엎드리잖아요 왜? 그 사람이 왕의 대리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시 네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시 모세는 너의, 아론은 모세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뉘앙스상에 문제가 있는데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아니에요 애국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게 뭐라고요? 목축하는 자 목동의 목동, 목자 제일 무시하는 목자의 상징이 뭐예요? 지팡이라고 이거 우리가 제일 멸시했던 백정의 상징 뭐 시칼들구라고요 시칼이 아니고 뭐랄지 망라니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소 잡는 칼 그거 제일 천하단 뜻이거든요 천박한 뜻 그런데 목자의 지팡이가 바로 왕의 얘네를 표현하면 홀 요즘은 바뀌죠 규 왕의 지팡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겼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홀을 이겼다 바로의 규를 이겼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권력자예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절대 권력자 플러스 분노심이 있어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노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분노심 품은 절대 권력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팡이 든 하나님 백성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도 분노한 절대 권력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불러주신 거 걱정하지 말아요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주로 누굴 써요? 자포자기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변지시키지 않을 사람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너무 개성이 강하거나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꾼 뽑을 때도 자아가 강한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교회에 산으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가요 하나님 말씀의 수종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제일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죠 특별히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언어의 언어 달린 책같이 찬양을 통해서 쓰임받던지 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경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언어를 주십시오 전도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뭔데? 정확한 언어를 주십시오 설교 듣다가 내가 이제까지 설명 잘 못했던 것들이 있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죄인이 뭐냐? 죄가 뭐냐? 믿음이 뭐냐?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화살과 같이 그 사람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러면 그 들음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정확한 언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는 정확한 언어를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세련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인원의 아무 증가 아니 배워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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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